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월 다육이 관리법 두가지 꼭 해주세요 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예 다육이 매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육이 단찰을 하다가 보니까 이 꼭 해줘야 될 관리법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먼저 첫째 물 줄 때 우리 이웃님께서 이제는 이를 단수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다육이들이 뿌리들이 다 휴면을 하는지라 이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 주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예 그래서 다육이가 또 어 2달 정도 물 말린 고른 다육이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매일 관찰 하다가 또 어제까지는 짱짱 했는데 오늘 왠지 말랑 그리고 또 그런 다육이도 또 보이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1월 다육이 관리법에 물줄 다육이가 요렇게 보이면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게 있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날씨 체크인데 날씨 체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겨울에 다육이 요렇게 베란다에서 물줄 고른 환경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죠 예 기온이 낮으면서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다육이 화분 속에 수분이 절대 안 마른답니다 예 그러면 또 그 다육이 거실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또 데리고 나왔다가 요 조금 힘드시죠 예 이럴 때에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는 거를 조금 어 주지 마시고 많이 아꼈다가 날씨가 좋을 때 또 준다거나 예 고른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어 다육이 요렇게 쳐다보면서 물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이제는 다른 때는 이 날씨를 안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1월 단수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다육이들 물주면은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꼭 예 체크를 해 보시고 예 제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물줄 다육이가 몇 개 보이고 하엽도 많이 졌는데 제 대구에 일주일 동안 일주일 지나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렇게 날씨를 보니까 다음 주에 비도 잡혀 있고 비 소식도 있고 그리고 흐린 날씨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사는 대구에는 이때까지는 햇빛이 굉장히 어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은 구름에 그리 가리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더 베란다 기온도 떨어지고 그리고 수분이 안 마르게 되니까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물줄 다육이 1월에 있으면은 이 날씨 예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날씨가 어떤지 햇빛이 어떤지 구름이 많이 가리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예 물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보니까 계속 흐린 날씨가 이 구름에 가린 예 고른 흐린 고른 날씨여서 예 제가 물주기를 오늘 안 했답니다 예 안하고 그리고 다육이는 이 한 달 동안 물이 늦어도 죽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 다육이들 뿌리가 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이유는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얼굴을 또 짱짱하고 또 얼굴을 또 크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물을 주는데 한 달이 늦어도 다육이가 절대 죽지는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기 체크를 일기 예보를 잘 체크하셔서 이 흐린 날씨 구름이 가린 날씨가 많으면은 이 베란다 다육이 물 주는 것을 이 그만하고 한 일주일이나 또 그 지나서 햇빛이 많이 나올 때 예 고때 물주기를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우연히 일기 예보를 보게 되었는데 어 다음 주에 계속 구름이 가린 날씨가 많아서 예 제가 물주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예 고렇게 하시고 오늘은 또 보니까 하엽진 다육이가 굉장히 많아요 예 하엽진다는 것은 다육이가 이제 어 뿌리를 이 활동을 안 해서 어 조금 이 물을 아 안 먹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날씨 기온이 베란다 기온이 너무 계속 이제 추워져서 다육이들이 스스로 하엽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날씨가 추워서 하엽이 지는 경우도 있고 다육이가 물이 부족해서 스스로 또 물 조절 하느라고 하엽이 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렇게 지금 베란다에 항상 잠깐 한 개만 해주고 방 기온이 낮아서 창문을 닫을 경우에 이 통풍에 제일 주의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길래 고 하엽을 제거를 안 하면은 이 통풍에 방해가 되죠 예 입장에 박혀있는 하엽은 또 흙하고 예 요런 통풍이 조금 안 되고 또 입장에 줄기에 달려있는 하엽은 또 깍지가 생길 수도 있고 입장과 입장 사이에 또 이 통풍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1월달에 관리법 꼭 해 주어야 할 두 가지는 이 물을 만약에 줄 아이가 있을 때 꼭 날씨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엽 정리를 지금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흙 위에 떨어진 하엽도 제거 해 주어야 흙 속으로 통풍이 예 쑥쑥 잘 들어가겠죠 예 또 줄기에 있는 하엽은 또 줄기에 있는 하엽을 제거해 주셔야 이 통풍이 잘 돼서 깍지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저도 오늘 하엽을 떼 주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하엽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그래서 하엽 정리 조금 해주고 그리고 또 물줄 다육이 있는지 체크해서 이 날씨 체크해서 일주일 뒤로 미루고 예 고런 관리를 해 주시면은 1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 또 건강하고 탈이 없게 냉해 없게 하는 고런 관리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하엽 제거 해 주고 하다가 또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요기 홍화장이 예 굉장히 여름에 프리딩딩 했는데 얼굴이 내 라인이 빨갛게 지면서 예 요렇게 예뻐졌죠 예 홍화장이 조금 예뻐졌더라고요 예 홍화장 그리고 또 이쪽에는 마리나가 색감이 참 예뻐졌죠 예 마리나도 오늘 하엽 제거 그런데 하엽 제거 하실 때 요렇게 흔들어 보시고 달려 있는 거는 하엽 제거 해 주지 마시고 바짝 요렇게 건드리면은 요렇게 하엽이 요렇게 톡 쉽게 떨어지죠 예 요런 하엽만 잘 제거 해 주시면은 다육이 훨씬 더 건강하게 줄기가 조금 가늘지 않게 예 고렇게 키우는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엽은 항상 이 툭 건드려서 안 떨어지는 고런 하엽은 요렇게 떨어지죠 예 요런 하엽만 제거 해 주고 건드려서 아직 덜 마른 하엽은 떼어 주면은 안 된답니다 예 요런 다육이면 떼어 주면은 줄기가 가늘어지죠 예 바짝 마를 때까지 예 고렇게 놔뒀다가 하엽 제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흙길이 쳐라도 하엽이 질 준비를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육이 베란다 다육이 상태를 보니까 거의 지금부터 이제 단수 들어가면 되고 이 습도 조질만 조금 해 주면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래쪽에 라울도 예 저렇게 하엽을 다 지금 떨구고 있죠 예 지금 베란다 전체로 이제 기온이 계속 예 차가워서 거실 중문을 열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계속 이제 12월부터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육이 들이 이제 뿌리가 휴면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브레비폴리아 도 예 추위에 약한 다육이죠 요런 다육이 창가에 있으면은 예 물 수분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요런 다육이 들도 단수할 준비를 하죠 예 그리고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도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하엽질 준비를 하죠 예 지금 거의 다 라울이나 예 고른 상태가 되어서 제가 항상 요런 상태가 보이면은 이 단수를 할 준비를 한답니다 예 요렇게 조금 말랑거려 보여도 예 혼자 물 조절 하라고 놔두고 예 조금 습도 조절 하기 위해서 이 조금 물청소를 바닥에 조금 해 준다거나 예 고른 관리만 해주고 예 물은 단수하는게 굉장히 많답니다 예 요렇게 오늘은 하엽 정리 해주고 그리고 또 음 요렇게 물 줄 다육이가 있을 때 우리 초고마님께서 예 날씨 체크 잘 하셔서 예 고렇게 어 물 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흐린 날씨 구름이 이고 햇빛이 쨍쨍 그렇게 내리지 않는 고른 날씨에는 이 물을 주면은 다육이 들이 훨씬 예 수분이 덜 마르죠 예 덜 마르기 때문에 저는 어 최근에 햇빛이 많이 있을 때 물을 다 주었는지라 다육이들이 어 위덕이 거의 마르고 그리고 우리 이원님들께서 위덕이 말라도 이 속의 흙은 이 아직 안 마른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위덕이 말랐다는 것은 어 그만큼 이 수분이 물을 잘 물 반응이 좋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요렇게 위덕이 말랐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이 다시 위덕이 이 젖어 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화분 속은 항상 이 15일 정도 예 조금 바짝 덜 말랐다 생각하시고 이 물 주기를 예 그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 15일 동안은 이 다육이들 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육이 물 줄 때 꼭 예 날씨 체크 하셔서 예 다육이 물 주시고 그리고 또 하협 정리 잘 하셔서 봄에 깍지가 없도록 예 깍지가 거기 숨어 있지 않도록 예 하협 제거 다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은 이럴 다육이 갈리법 예 건강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요기 어 서브릭이다 도 오늘 하협 정리 해주고 세 장이 하협이 졌는데 그래도 속 입장이 짱짱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하협 졌 더라도 다 다육이 물 주는 상태가 아니니까 고것도 잘 체크 하셔서 예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 아래쪽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아래쪽에 칸칸 예 요렇게 얼굴이 조금 예뻐졌는데 뭐 지금 기온이 났다 보니까 예 아직 그 속 입장이 짱짱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물 안주고 그대로 요렇게 예 두고 보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쪽에 라오렌시스 아우렌시스 도 하협이 굉장히 많이 졌죠 예 하협을 지금 제거 지금 하다가 영상을 찍는 중인데 요렇게 하협도 진 다육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런 다육이 도 하협 제거 해주고 요기 매창 사두도 아래쪽에 하협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위에서 보면 모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이 많은 베란다 다육이 하나씩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하협이 있는지 보고 예 해주시면은 이 겨울에 창문을 닫아서 이 통풍이 조금 부족할 때 깍지가 생기지 않는 예 고른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후레뉴도 예 통통하게 잘 있죠 예 천대전송 예 천대전송은 계속 짱짱해서 이 천대전송은 물을 그냥 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을 조금 말랑거린다고 주면은 요렇게 조금 우짜라기가 쉽죠 예 그래서 천대전송은 물을 많이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온슬로우가 조금 이 입장이 말랑해 지긴 했는데 지금 이 물을 안 준답니다 예 일주일 내 조금 흐린 날씨가 많아서 예 제가 그대로 두고 있고 라탐은 새 뿌리 받는 중이죠 예 조금 뿌리가 조금 이 덜 예 아 오늘은 조금 짱짱하네요 예 며칠 전에 건드려보니까 조금 흙에서 놀더라구요 예 그래서 아직 라탐이 라탐이 은근히 까칠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새 뿌리가 아직 뿌리할착이 잘 덜 됐는 것 같아요 예 요쪽에 몸패월이 예 요쪽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지금 하엽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또 찍고도 또 하엽 정리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쪽에는 예 희성민 예 괜찮고 예 매비나도 매비나는 매비나 검은 이 지금 날씨가 추운 관계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예 창가 쪽이다 보니까 계속 예 어 짱짱하게 변함없이 요렇게 있더라구요 예 창가 쪽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더 춥기 때문에 예 일찍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예 블루엘프 저쪽에 누다 예 수연 여기 베라하긴스 예 다 짱짱하게 잘 있죠 예 레티지아 물 먹고 조금 반짝반짝 거리죠 예 반짝반짝 거리고 여기 마리아 예 가을에 예 적심에서 새뿌리 받는 아이죠 예 새뿌리 올여름에 조금 탈이 난 다육이가 많아서 예 적심에서 새로 심어준 다육이 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예 흑장미도 조금 상태가 안좋아서 안 이렇게 심어줬는데 뭐 조금 어 뿌리가 새뿌리가 나면은 예뻐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전혀 안 예뻐진다 싶은 고른 다육이 들은 이 다시 이 적심을 해서 새뿌리 받으면 훨씬 더 예쁘게 나는 것 같아요 예 루돌프도 예 새뿌리 받고 예 입장이 굉장히 예뻐 졌죠 예 요렇게 루돌프도 요렇게 예뻐졌고 요쪽에 아이스 에이지는 예 삼두 요렇게 여름에 조금 안좋았는데 이 가을 부터 요렇게 짱짱하게 요렇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요쪽에는 햇빛이 없는데도 이 웃자라지 많으면 은 괜찮죠 한번씩 제가 햇빛이 있을 때 조금 옮겨 주긴 하지만 그라노비아 도 조금 물줄 때가 오늘 되었더라구요 예 그런데 제가 일주일 뒤로 한 10일 뒤로 미루고 있답니다 요렇게 다육이들은 이 15일이나 20일 정도 미뤘다고 해서 다육이들이 탈이 나는게 아니니까 아주 말라 죽겠다 싶은 고른 다육이 외에는 이 날씨가 흐리고 할 때는 미루는 게 훨씬 베란다 다육이 짱짱하고 예쁘게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프랭크 슈퍼클론 도 아래쪽에 하엽이 질려고 하고 있죠 요렇게 하리노사 는 굉장히 얼굴이 많이 커졌죠 예 지금 조금 입장이 말랑 거리긴 한데 예 조금 말랑 거려요 예 그래서 이 하리노사 도 어 조금 더 진해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 구름이 많고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요대로 또 단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은 조금 말랑 거리긴 하지만 예 날씨가 추우면 또 이 창가 쪽이라 위험하죠 예 그래서 어 요렇게 보시고 아 뭐 단수 하려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좀 짱짱하게 뭐 더 키우고 싶을 때는 또 물을 주셔서 또 기온 관리를 또 신경을 쓴다면 은 또 물을 주셔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고거는 잘 체크 하셔서 판단하셔서 예 고렇게 물 주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헤라도 예 지금 요렇게 상처 있는 입장이 예 많이 없어졌죠 예 요쪽에 아래쪽으로 여름에 상처 입은 논 입장이 아래쪽으로 많이 하엽이 지고 예 속 입장은 예 조금 깨끗해져죠 예 헤라는 봄에 아주 예쁘 지더라구요 예 요렇게 겨울에 요렇게 회복 했다가 한 3월 되니까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예 나나오쿠미니 잘 있죠 예 릴리페드 요렇게 잘 있네요 예 헨리아도 요렇게 잘 있네요 예 블루드래곤 예 요 자리에서 이제 밤에도 요 자리 예 안 옮기고 요 자리에서 잘 적응하고 있죠 예 린구 스타는 오늘도 조금 햇빛 관리를 해 주었답니다 예 요쪽에 햇빛이 조금 없어질 때 예 저쪽으로 햇빛 있는 쪽으로 더 두세 시간 더 햇빛 쬐었다가 요렇게 요렇게 놔뒀답니다 요렇게 지금 1월 다육이 관리법으로 우리 이원님께서 하엽 정리 해 주셔서 예 깍지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어 물 줄 아이를 찾았을 때 어 금방 물 주지 마시고 한 일주일간 날씨 체크 날씨가 어떤지 잘 살피셔서 예 고렇게 물 관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hell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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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